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버갑니다.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 패키지 진행한 차량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차량에 진행된 신차 패키지 작업들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영상 보고 계신 소렌토 차주분들도 이 차량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은 품목들 정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선팅입니다. 신보가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필름은 V-COOL K 제품입니다. 많은 차주분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열차단 성능과 신인성 너무 좋죠? 반사 필름인 V-COOL K는 에메랄드 컬러로 차량의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전면 V-COOL K 28, 측면 1열 유리 V-COOL K 14, 측면 2열 유리부터 후면 유리는 V-COOL K 05, 듀얼 선루프는 V-COOL K 28로 시공하셨습니다. 농도에 대한 고민도 각 차주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가이드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문이 시공하시면 되겠어요. PPF입니다. 도어컵, 도어엣지, 트렁크리드, 주유구, 라이트, B필러, C필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스크래치가 자주 생기는 부위인 7개 부위에 PPF를 시공해서 생활 스크래치 원천 방지하셨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휴대폰에 애플과 삼성이 있다면? 블랙박스는 아이나뷰와 파인뷰가 있다는 사실. 블랙박스는 사고가 났을 때나 주차, 기타 등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녹화된 영상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제품으로 장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아이나뷰 QX-D5000 2채널 블랙박스를 장착해드렸는데요. 깔끔한 화질과 성능으로 제가 파는 녀석이라고 저희도 또 고객분들도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물피 도주 방지를 위해서 아이나뷰 커넥티드 프로 모듈까지 장착해서 통신형 블랙박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연동되어 차량 사고 발생 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는 스마트한 기능이죠. 더해서 주차 중에 더 오랫동안 내 차의 주변 상황을 녹화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케어셀, 유관 폐하 보조 배터리까지 장착했습니다. 상시 녹화 기능으로 주차장 뺑소니 등 증거 확보를 위한 기능이죠. CCTV가 제대로 되어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면 걱정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골치 아프죠. 대부분 주차장 안이나 5개 주차 시 사고 경험이 있는 차주분들이 필수로 장착하는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차체 바디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순정형 사이드 스텝을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기준으로 설계해서 자녀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죠. 논슬리 패드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서 비나 눈에도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카케어입니다. 신차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도록 다양한 카케어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는데요. 전면 유리발스 코팅, 피톤치도 연막살균, 타이어 왁스 코팅, 가니쉬 코팅, 실내 가죽 코팅, 실렉스 유리막 코팅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항상 차주분들보다 먼저 차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만큼 작업자와 차주분 간의 신뢰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보가는 모든 공정에 철저한 혼을 불어넣은 장인정신 그리고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도 신차 패키지, 카우디오, 다양한 커스텀 언제나 팀보가로 문의주세요. 팀보가는 여러분의 자동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자동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나 Winner 2은 3은 5은